Q. 10월에 나온 싱글 그래도 너라는 노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지금 와 계십니다. 오늘 컨셉은 약간 편안한 제 방 같은 공간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 키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따가 스페셜 게스트분들이 세 분 오늘 모실 예정이어가지고 힘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분들 시간이 참 금같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끝내드릴 수 있게 제가 빨빨리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좀 더 활기차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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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정 출연이 아니에요. 정말로 입금되기로 했어요.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왔습니다. 저는 계산된 만큼만 하고 가기로 했어요. 오늘 한 5억 정도 받기로 했으니까 이따가 입수하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. 네 가시죠. 근데 이제 철님은 어떤 표정이어도 상관없어요. 울려도 상관없고 얘가 무슨 모양으로 반들려 이래도 상관없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한 5억 정도 3억 정도 도와되면 천영아 굴러요. 아니 안 눌렀죠. 안 눌렀 오오오 좋아하네요. 누르는 거야 알겠죠? 네. 경소도 도착했대요, 지금. 차례차례. 한 명 왼쪽으로 갈게요. 전화 동료랑 같이 한 번 찍고. 네. 이제 경소랑 찍고. 대편이가 오면 대편이랑 디오랑 같이 찍고. 대편이 찍고. 둘, 둘, 셋. 여기. 여기. 네. 네. 정연! 아이고. 자기저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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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우리 어느 쪽으로. 아이고. 기차이가 너무 많이 나은 거 아니야, 찬연아. 내가 한 30분 먼저 프레임 하고 싶은데? 내가 여기 있으면 너가 여기 있다. 톡만 나오는데? 어, 그래. 아이고. 너무 좋아했어요, 정말. 아이고. 아이고. 네네. 어이고. 어, 네네. 어, 네네. 송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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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왔다 왜 이랬는데 오케이 컷 네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야 그렇게 깜찍하게 등장하는데 하나 둘 예 와 안 눌러?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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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컷 컷 던지는 거 아니야 컷잖아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았어요 넘어갈게요 잘했어요 경수 출근하고 첫 씬 출근하고 첫 씬 디싱 어떻게 잘 돼가나고 있나요? 경수 노래 이번 노래 한번 소개해주세요 엑소 디오의 그래도 돼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대를 즐기시려면 어떻게 즐기는 게 더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냥 항상 생각하는데 그래도 돼 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저 그렇게 그냥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많이 부르네 사랑해주세요 자 디오의 그래도 돼 파이팅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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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cognize 컷 컷 컷 founder 컷 컷 컷 컷 컷 컷 컷 Columbia K 컷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타고 가겠습니다 입금해줘 얼마였다고? 1번, 2번 이거 뭐 라이브 스트리밍인가요? 감사합니다 아! 이거 괜찮아요? 다시 와요? 한 번 다시 할래? 혹시 모르니까 컷 완벽했어 이거다 어? ㅋ ㅋㅋ 아ㅋ ㅋㅋ 아, 죄송합니다 엄마가 이산회인 줄 알았어 ㅎ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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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 5. 6. 6. 7. 6. 8. 9. 9. 10. 10. 11. 12. 13. 13. 14. 13. 14. 16. 16. 박찬이 형 화이팅. 백현 씨, 지금 어디에 와 계시는 거죠? 지금 찬열이의 그래도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왔습니다. 이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. 일단 좋고요. 그냥 여러분들이 이끌리는 대로 하세요. 고맙게도 백현이랑 종대랑 경수가 제 뮤직비디오에 나와줬습니다. 맞아요. 동갑내기 친구들끼리 노는 씬들이 많아가지고. 제가 얼마 입금해드리면 되죠? 한 600? 이제 촬영 막바지까지 왔는데, 우리 끝까지 화이팅하기로. 네. 완전 좋아요, 이런 촬영. 너무 편안하고 그냥 저희는 놀기만 하면 돼가지고.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. 이게 남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가지고. 사실 이렇게 까메오로 출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, 저는. 그렇죠. 네. 그래가지고 이런 촬영 있으면 많이 불러주세요. 백현이한테 DM 주시면 백현이가 바로. 네. 제가 바로 달려가거든요. 달려갑니다. 무페이. 아, 페이는 저한테 입금해 주십시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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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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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돌아 봤을 때 всем 고맙습니다. concertiyorum! 조명 upward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